이재명 23일 당모복귀, 민생현안에 집중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뭐라고 밝혔느냐. 권혁기 실장 얘기를 좀 같이 볼까요? 이 대표가 20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입니다. 오늘 대장동 재판이 있는데 여기에 출석을 한 다음에 23일 다음 주 월요일에는 당모에 복귀할 예정이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정과 당대표로서의 일정을 모두 수행을 하겠다. 국정감사 국방위에 참석해서 국감도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당대표로서 최고위회의 주재하고 다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시급한 민생현안에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 얘기를 보면 조상호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민생을 얘기를 했어요. 윤 대통령한테 좀 더 복귀가 늦어지면 혹시 민생 이슈를 여당의, 여권한테 뺏기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혹시 복귀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닙니까? 뺏겼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여당의 입장에 기조 변화가 있는 건 저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여당은 책임이에요. 야당은 비판과 견제고. 그러니까 야당은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쟁적 요소를 가지고 정부 여당을 공격하고 비판할 수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 여당이 좀 더 국민의 목소리를 깃기울이고, 그다음에 본인의 행동을 조심하고, 한 번 더 뒤돌아보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이른바 매기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은 그럴 수 있지만, 여당이 야당 대표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얼마나 좀 보기, 그렇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 아니, 본인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인생의 국민들이 그 현장에 놓여 있는데, 자신들을 봐주지 않고, 그냥 이른바 정적을 보면서 정적에 대해서 막 발언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또 특히 이른바 생활불교를 강조하는 구인사에 방문하셨으면, 거기서 또 많은 깨달음과 구도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렇게 복귀하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일정이 예상된 일정이에요. 아직 제가 확인하기로는 다리 근육이 완전하게 이렇게 회복되지는 않아서, 걷는 데는 약간 불편함은 있는데. 지팡이를 계속 쥐어야만 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판단하시거나 업무를 보시거나 하는 데는, 이제는 불편함은 없을 정도로까지 경강 상태로 올라왔다고 보입니다. 저도 재판할 때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봤는데, 굉장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당무를 수행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그다음에 또 야당 대표는 또 야당 대표로서 또 국정운영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국정감사기관이고, 그다음에 정기국회의 시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본인이 역할을 충실히 해서, 이른바 제1당의 대표로서 또 다시 한 번 여당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야당의 의견을 개진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국정감사기관인 만큼 야당 대표로서 복귀해서 당을 좀 수수리고, 야당의 견제 역할을 좀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얘기인 건데, 오늘 만평이 하나 나왔습니다. 볼까요? 네, 외나무 다리에서 이는 이재명 대표로 보이죠. 윤, 윤 대통령으로 보입니다. 둘 다 한 보따리씩 쥐고 있는데 민생입니다. 총선이라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두 사람, 민생을 쥐고 졌다. 국민이 옳다, 쩜쩜쩜어라가 제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일단 민생을 두고 한 판 승부를 벌인다라는 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게 국민의 입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평을 잘 보시면 여기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죠. 그런데 여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아니라 윤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여기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보죠. 저희들로서는 김기현 대표 체제가 그냥 그대로 가주는 게 유리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아바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장학력을 행사를 하면서 내년 총선을 치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이미 내려졌는데 그게 정확하게 나온 게 영장 기각과 강서 구청장 선거에서 정확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치르는 선거라면 저희들은 고맙죠, 오히려. 이종거래 의원님, 민주당 입장에선 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치르는 총선이면 고마운 겁니까? 지금 벌써 만평에도 김기현 대표의 위치는 없지 않습니까? 여권이 중요하고 또 여권이 큰 일을 주도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대통령제에 있어서 여야의 문제입니다. 스스로 윤 대통령이 두 명이서 역할 분담을 하면서 야당을 무리하지 않게 관리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과 철학을 바꾸지 않음으로써 그걸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에서 저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공익방송에 나와서 너무 이해관계에 밝은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김유경 의원님의 저런 일상적인 투의 얘기들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전 의원들에게 깔려 있는 정도의 판단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럴 때 죄인이니까 못 만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영수회담을 통해서 만난다든지 아니면 더 힘들면 사자회담이나 이런 것들을 과거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대통령이 항상 당대표하고 하기 힘들게 되면 원내대표하고 껴가지고 각을 좀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사자회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책 중심으로 이렇게 가서 여당이 대통령 중심으로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야당의 어떤 역할도 좀 부여하면서 이럴 때 이렇게 아주 곤란할 때 이걸 한 번 같은 라운드로 끌고 가는 그런 지혜도 지금 윤석열 대표로서는 죄인이면 안 만난다.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만나 이런 생각을 이제는 버릴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오늘 짧게 하나 좀 바로잡아야 되는데 네, 김석대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예 민주당 당대표를 안 만나겠다고 하는 건 아니었죠. 우리가 용산에서도 제안은 여야 당대표와 대통령 회담을 제안을 했었죠.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민주당이 계속 영수회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좀 짧게 얘기하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원내대표회담을 말씀하셔서 당시에 이제 이른바 비명계로 불리는 박강훈 원내대표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당대표부터 먼저 만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취임 후에 이렇게 야당 대표를 이렇게 오랫동안 안 만난 대통령이 역대로 없었어요. 아무리 길어봐야 100일 이내에 만납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1년 반이 넘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갑자기 아침에 매일 경제인 줄 알았는데 판도라였나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빠른 권을 얻어서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고. 일단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랑 좀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이종걸 의원님의 말씀이 좀 같이 지금 나왔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나서서 치르는 선거면 고맙다라는 게 민주당 전반 의원들에 좀 깔려있는 생각은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얘기에 나왔었죠.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당모복귀는 23일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오늘은 대장동 재판이 있습니다. 오늘 대장동 재판 23일. 쾌고위 주재로 당무에 복귀한다. 조상호 변호사님. 오늘 있는 대장동 재판. 사실 그동안 대장동 재판 두 번 했잖아요. 그동안 지팡이 짓고 묵묵부답으로 들어갔다. 묵묵부답으로 나왔습니다. 공관장 안에서는 말씀 33분이나 하셨다고 하는데. 오늘은 들어가면서 말씀 뭐 하시는 겁니까? 당모복귀 결정됐는데. 아니 뭐 특별히 제가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밖에서 기자분들하고 특별한 말을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법정에서 보면 검사가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또 피고인에게 의견 제술의 예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하시는 것이지 이걸 꼭 여론전으로 끌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발언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23일 당모복귀를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국회에서 정치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국회에서 말씀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분명하게 좀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초동에서는 법정 안에서만 얘기를 하고 정책적이거나 당 대표로서의 얘기는 국회에 와서 국회에서 얘기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뭔가 좀 분리를 좀 하겠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좀 분리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같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얘기가 나왔죠.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23일 다시 국회로. 네. 그럼 국회로 오면 그 뒤에 따라 보는 것이 그러면 가결파 징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가결파 징계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정총래 최고위원의 목소리를 말씀을 드렸었죠. 뭔가 아리송하다. 이게 무슨 뜻이지? 라는 목소리. 그 목소리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저희 지도부는 가결파를 구별할 수 없고 구별한들 이분들에게 어떤 조치와 처분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보류 상태이고 특히 당원 징계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을 숙고 중에 있습니다. 정무적 판단 절차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조치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신상필벌, 당연하고도 일상적인 당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선당후사입니다.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징계를 하겠다고 결정한 적도 없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징계와 관련된 논의의 시기를 홀드하자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가 복귀하고 나서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보이고요. 네, 지금 박찬대 최고위원의 얘기까지도 들어보셨습니다. 일단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적도 없다. 하지만 하기로 결정한 적도 없다.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징계와 관련된 논의 시기를 홀드하자라는 의사를 전달해왔다라는 겁니다. 앞서 정청래 최고위원 처벌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신상필벌을 같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해당 행위 조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했고. 이게 지금 나온 얘기가 이종거리 위원님. 일단 홀드를 하자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얘기라고 한다면 홀드가 잡고 있자는 거잖아요. 결론 내지 말고 일단 잡고 있자. 언제까지 잡고 있는 것이냐. 언제까지 홀드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재명 대표의 말과 말씀에 기조를 놓고 그리고 각 최고위원들의 중요한 얘기들을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서구청 선거 직후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대표가 했어요. 작은 차이를 넘어서 큰 장벽을 넘겼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이미 가결되고 영장심의에 대해서 가결되고 넘어서 또 구속 기각이 되고 여러 가지 일련의 사항 중에서 가결된 사실은 제가 볼 땐 가결에 참여하고 또 가결에 어떤 결론을 결과를 갖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좀 작은 차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암시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결은 사실 누가 정확히 거기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그걸 공개적인 투표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 여태까지 이재명 대표의 여태까지 축 당무라든지 이따 해왔던 정치적 자산을 보면 이럴 때 결코 이재명 대표가 주도적으로 스스로 그 가결 행위에 대해서 어떤 벌을 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기한은 거의 무기한으로 유예됐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무기한 홀드다 그런데 가결 행위가 과연 해당 행위냐 국회에도 국회법 우리 당에도 당론에 따른 어떤 행위의 판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어떤 권리당원들이 당대표의 당무복귀에 대한 가처분 금지하는 가처분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대표의 지금 혼신을 다하는 당무복귀의 행위에 대해서 뭔가 저거는 그야말로 물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해당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은 해당 행위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정도는 우리 정청료 최고의 경우에도 그것들은 신상필벌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이 가결 행위는 제가 볼 때는 이미 무기한 유예됐다. 이런 태도를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것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데 있어서 총선을 가지고 여러 당원들이 집결해서 운동하고 싸우고 정말 좋은 성과를 내기 하기 위해서 이때 만약에 가결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일련의 행위로서 방해되는 원인이 된다면 그때 가서 하는 것도 별로 문제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결론은 무기한 홀드다. 무기한 홀드다. 계속 처벌은 안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기한일지 23일 당무복귀와 함께 결정이 되는 건지 이 여부도 지켜봐야 될 포인트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지금 모기한 홀드다. 이따가 양쪽으로 손을 가진다. 이따가 양쪽으로 손을 가진다. 이따가 양쪽으로 손을 가진다. 이따가 양쪽으로 손을 가진다. 감사합니다.